20. 이날 온종일 안나는 집에서, 즉 오블론스키의 집에서 지냈다. 그리고 전부터 사귀어오던 사람들 중 덜어는 어느 틈에 벌써 그가 온 것을 알고 그날로 찾아왔지만 안나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21. 안나는 오전에 내내 돌리와 어린애들을 상대로 시간을 보내었다. 그는 다만 꼭 집에게 오찬을 하도록 오빠에게 간단한 글바를 보냈을 따름이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그는 써보내었다. 22. 오블론스키는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탁에서는 그저 예사로운 담화가 벌어졌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주고받고 하며 퍽 다정스럽게 그를 당신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요즘 그에게서는 들을 수 없던 것이었다. 23. 내외간의 관계에는 여전히 서먹서먹한 내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이제는 별거니 어쩌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24. 그리하여 스테반 아르까지 이치는 아내와 다시 사정을 하고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5. 방금 식사가 끝나자 마침 끼찌가 찾아왔다. 그는 진작부터 안나 아르까지 예부나를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잘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극구 칭찬하는 이 빼찌를 부르고 귀부인이 자기를 어떻게 응대하려고 하는가 저욱이 겁을 먹고 맏언니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26. 그러나 끼찌는 안나 아르까지 예부나에게 호감을 주었다. 끼찌 자신 곧 그것을 알아차렸다. 27. 안나는 분명 끼찌의 아름답고 젊음에 황홀해진 듯 하였다. 28. 한편 끼찌는 미처 제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안나의 매력의 포로가 된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들이 결혼한 손후 부인들에게 반하는 그런 식으로 안나에게 그만 반해버린 것을 느꼈다. 29. 안나는 얼핏 보아 사교계의 귀부인 같지 않았으며 또 8살 먹은 어린애의 어머니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30. 끼찌의 가슴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끌어당긴 그 심각하고도 때로는 서글퍼 보이는 두 눈의 표정만 아니었던들. 31. 날렵한 몸가짐으로 보나 씩씩하고 활발한 모양으로 보나 또 가벼운 미소와 눈초리에 나타나는 활기있는 얼굴 표정으로 보나 그는 차라리 20세 안팎의 처녀라고 해야 어울렸을 것이다. 31. 끼찌는 안나가 무엇하나 숨기는 일 없는 아주 소탈한 여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32. 그러나 그러면서도 안나에게는 자기로서 엿볼 수 없는 복잡하고도 시적인 내막을 가진 그 어떤 다른 보다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33. 식사가 끝나고 돌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안나는 얼른 일어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오빠 곁으로 다가갔다. 34. 오빠 하고 안나는 능청스럽게 꿈쩍해 보이며 그에게 십자를 그어주더니 눈으로 문쪽을 가리켰다. 35.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35. 누이 동생의 뜻을 알아차린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여성현을 내동댕이 치고 문간으로 사라졌다. 36. 스테판 아르까지이치가 나가버리자 안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애워싸여 앉아있던 장의자로 다시 돌아왔다. 37. 애들은 자기 어머니가 이 고모를 좋아하는 것을 보아서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이 이 고모에게 각별한 매력을 느꼈던 것인지 여하간 큰애들 둘과 나중에는 어린 것들마저 애들에게 흔히 있는 버릇으로 식사전부터 벌써 이 세 고모에게 모두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38. 그러면서 앞을 다투어 고모 곁에 될수록 가까이 앉아 고모의 몸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의 조그마한 손을 저먼저 쥐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고모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하다못해 고모의 옷자락이나 매만져보려고 서로 승강을 하는 것이었다. 39. 자 그러지를 말고 먼저 앉았던 대로 해요. 자기 자리에 앉으며 안나 아르까지 예브나는 말하였다. 40. 그러자 또다시 그리샤가 고모의 겨드랑 밑으로 얼굴을 머리를 들이밀며 그의 옷자락에 머리를 대면서 자랑과 행복의 얼굴을 빛내는 것이었다. 40. 그럼 또 언제 무도회가 있나요? 하고 안나는 끼찌를 보고 물었다. 41. 다음 주일에 있어요. 참 훌륭한 무도회랍니다. 그건 언제나 유쾌한 그런 무도회예요. 41. 하지만 언제나 유쾌한 무도회라는 게 있을까?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빈정거리는 조조로 안나는 말하였다. 42.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42. 보브리쉐브 댁에서는 언제나 재미있지요. 또 니끼찐 댁에서도 그렇고요. 43. 하지만 메주꼬브 댁 무도회는 언제나 봐도 질의하거든요. 당신은 그런 걸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43. 그럼 끼찐 내겐 이미 유쾌한 무도회란 없으니까? 하고 안나는 말하였다. 44. 그러자 끼찐는 안나의 눈에서 다시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세계를 엿보았다. 45. 내게는 귀찮고 질의한 감이 비교적 적은 그런 무도회가 있을 따름이지. 46. 당신 같은 분이 무도회에서 질의한 감을 느끼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7. 왜 나 같은 사람은 무도회에서 질의함을 느끼지 못할 듯 싶은가요? 그건 어째서요? 47. 이렇게 안나는 반문하였다. 48. 안나가 이제 어떤 대답이 나으리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물은 말이라는 것을 끼찐는 감촉하였다. 49. 거야 당신은 언제나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니까요. 49. 안나는 자연스럽게 낯을 불키는 재간이 있었다. 49. 그래 그는 살짝 낯을 불키며 말하였다. 49.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기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50. 당신은 이번 무도회에 가시겠어요? 하고 끼찌가 물었다. 51. 글쎄 안 갈 수 없겠지요. 자 이걸 가죠. 51. 안나는 하얗고 끝이 뾰족한 자기 손가락에서 혼란거리는 반지를 마저 빼려고 애쓰는 따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51. 당신이 가신다면 참 기쁘겠어요. 무도회에 나선 당신의 모습을 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52. 그럼 만일 가게 된다면 끼찌가 만족해 하려니 하는 생각이라도 해서 자신을 위안할 수 있겠군요. 52. 그리샤야 이렇게 막 잡아채지 마라. 가뜩이나 머리칸이 탁 헝클어졌는데 하고 그리샤가 만지작거리는 헝클어뜨린 머리채를 바로잡으면서 안나는 말하였다. 53. 전 보라색 야회복을 입고 나선 당신의 모습이 선이 눈앞에 보인 듯해요. 54. 왜 꼭 연보라색이라야 하나요? 하고 가벼운 웃음을 띄우면서 안나는 물었다. 54. 자 애들아 그만 가봐. 저기 부르지 않니 미스 훌리 선생이 차 마시러 오란다. 55. 이렇게 말하면서 안나는 메어 달리는 아이들을 억지로 떼서 식당으로 보내었다. 55. 하지만 난 어째서 끼찌가 나더러 무도회에 가졌는지 알고 있다나요? 55. 끼찌는 이번 무도회에 기대가 무척 크지. 그래 끼찌는 누구나 다 거기 참석해 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게 아냐요. 55. 아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실은 그래요. 참 끼찌의 시절은 얼마나 좋아. 하고 안나는 말을 이었다. 55. 모든 것이 푸르른 안개 속에 잠겨 보이는, 이를테면 저 스위스의 산중에서처럼 말이지. 56. 이 시절을 난 알아요. 나도 알아요. 또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57. 이 안개는 유년 시절이 바야흐로 끝나려는 그 꿈같은 행복한 시절에 모든 것을 뒤덮어주지요. 57. 그리고 그 행복하고 즐거운 광망한 천지를 나서면 길은 차츰 좁아지고 그 앞 세계는 밝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은 되면서 58. 되면서도 어쩐지 무시무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뉴라서 이런 경치를 한 번 지나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58. 끼찌는 잠자코 방글방글 웃을 뿐이었다. 58. 한대 저희는 대체 이 길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저분의 로맨스를 속속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59.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 위치에 매력 없는 외모를 핏득 눈앞에 그려보며, 끼찌는 혼자 생각하였다. 59. 나도 좀 알고 있어요. 스티브한테서 얘기 들었지요. 참 행복을 축하해요. 그분은 나보기에도 아주 인상이 좋더군요. 하고 안나는 말을 계속하였다. 60. 정거장에서 울온 스키씨를 만났답니다. 60. 아이, 그이가 거기 다녀가셨댔나요? 금시에 낯이 빨개지며 끼찌는 물었다. 61. 그래, 스티브 아저씨가 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죄다 털어놓았다오. 나도 무척 반가웠어요. 난 어제 그분의 모친님과 같이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어요. 하고 안나는 계속하였다. 61. 그런데 그분 모친께서는 잠시도 쉴 새 없이 그저 아드님 자랑뿐이더군요. 모친님이 끔찍이도 그분을 귀해하시는가봐요. 어머니란 누구나 그저 자기 자식이 제일이라고 하는 법이지만 그래도… 62. 근데 모친님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게요? 63. 아이,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하긴 모친님이 제일 귀해하는 아드님이니까 칭찬도 하실테지만 그래도 역시 그이는 훌륭한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3. 저 한가지 신뢰로 모친님이 이야기하시던데 그이는 자기 재산을 몽땅 형님 되시는 분께 양보하려 하셨다나요? 64. 그리고 그이는 아이 적부터 무언가 비상한 일을 하시고 물에 빠진 여인을 구원하셨다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이시죠? 하고 우론스키가 정거장에서 1금 100로무를 희사한 일을 상기하며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안나는 말하였다. 64. 그러나 안나는 그 200루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65. 왜 그런지 안나는 그이를 회상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65. 그는 거기에 무언가 자기와 관계되는, 없어서는 관계되는, 있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엉키어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66. 그의 모친님은 나더러 놀러오라고 신신당부하겠지요? 하고 안나는 말을 이었다. 66. 나도 모친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 내일 한번 찾아가볼까 해요. 근데 참 스티바가 여태껏 돌리언니 방에서 안 나오는 걸 보니 일이 펴이는 것 같군. 66. 이렇게 슬쩍 말머리를 돌려 한마디 덧붙이며 안나는 일어섰다. 그런데 끼찌에게는 안나의 태도에 무엇인가 언짢아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다. 67.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아이, 내가 먼저인데. 차를 다 마신 애들이 이렇게 저마다 고함을 지르며 안나 고모한테로 달려왔다. 67. 모두 같이 왔어. 하고 안나는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애들에게로 달려가 옥실옥실 깨끗거리며 기뻐 날뛰는 어린애들을 한아름에 꽉 그려앉는 것이었다. 68. 그의 모친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68. 그의 모친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69. 여러분들! 아멘